아, 힘들어. 너무 춥다, 진짜. 아무 짓도 안 하는 것도 진짜 힘드네. 하루 진종일 뻣뻣이 사서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온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않는다. 아, 나 방광염 걸릴 것 같아. 징징대지 마. 난 벌써 걸렸어. 화장실 가도 요즘 안 나온 지 오래야. 천천히 해. 편하게 먹는다. 누구 온 거야? 왜 배려? 왜 이걸 먹이지? 또 많나? 지난번에 노조 씨 진압 할 때도 먹이채. 돼지 몇 달 때 만찬 주듯이. 처음 안 나보지, 그럼. 아휴. 자, 편의 집 중. 오늘 밤엔 점은 없다. 내일 아침은 새벽 3시 기상. 어쩐지 씨암 씨. 복장은 근무복. 안 맞나? 진압보가 아니고 근무복이면? 그러게. 우리도 사람인데 근무복 입고 맞으라진 않겠지. 안 맞을 것 같아. 설마 누군 막 때리라 그러려나? 참. 육진이 우리 보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나고. 갑자기 막 주먹질을 하라 그러진 않겠지, 설마. 견이 먹으면서 국립경찰가. 무궁 아름다운 삼천리강산. 그런데 우리 cliffs이 국립경찰가. 5cm 계란에. 3cm rien운. 1kg. 물을 삶아. 3cm. 물을 삶아. 물을 삶아. 물에. 진짜 시키자. 경찰이 업무 중에 술은. 아 업무 끝났잖아. 아 운전 형이 한다며. 아 좀 마시자. 시끄러. 이거 나 처먹어. 먹어. 아 진짜. 아으 블랙이네. 안전벨트란 맵.